중앙일권에 머물러 있는 두티 간의 경계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공격선에서 여기 맞춰주는 그런 두티가 있습니다. 자 한지호 뛰어졌습니다. 포포로 갑니다. 자 한지호의 골입니다. 완전히 화를 찌르는 골이 나왔습니다. 자 반면 안산호선 달려가면서 왼발로 때립니다. 들어갔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국회전 골을 갑니다. 자 3대0이 됐습니다. 그러면서 타임아웃 됐어요. 만수리살이 됐는데 생일 주반이네요. 아스나입니다. 자 걸려넣어지면서 결론을 던졌어요. 테널티킥입니다. 아스나이가 얻어냈습니다. 그런 상황인데. 자 김빈도 슛 들어갔습니다.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아직. 깔았습니다. 걸렸습니다. 슛 들어갔습니다. 자 주각불이 나왔습니다. 자 김빈도의 골입니다. 오늘 멀틱골입니다. 저기서부터 저렇게 압박을 해나가니까요. 좋은 패스가 가지 않습니다. 자 할렸いき어 마시네요. 불었어요. 박수 어플입니다. 여기서 불었다는 것은 P.K 아닙니까? 슛! 막아졌습니다. 다시 한 번 슛! 골입니다. 김윤동 선수 집착하네요. 반칙으로 경기가 재개가 되겠습니다. 정신, 원심 유지입니다. 지금 골키파이에 경고를 줍니다. 이렇게 되면 퇴장이 되겠죠? 허용하는 과정에서 이미 경고를 한 번 받았기 때문에 전종혁이 왜 고의로 시간을 지어냈을까요? 이제 이미 전원 공격하고 있습니다. 아수나비 쪽 올려주기 직전 쏴좋습니다. 문업 쪽 반대쪽 문업 쪽 반대쪽 반대쪽 골키퍼 천혜입니다. 오! 하나 선방했어요. 천했어요. 자 다시 올라... 자 달마올! 다 달마올! 경기 그라운드의 그라운드의 선수들이 하나 둘씩 다 들어줘 갑니다. 자 한지효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올! 감독님께서 이제 저를 부르실까봐 여기 반대편에 있는 터치라인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눈도 안 마시고 감독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. 그래서 설마 하면서 이제 뛰어갔는데 골키퍼 장갑을 저한테 주시면서 니가 뭐라고 제가 골키퍼가 아니기 때문에 뭐 부담 갖지 말고 하자고 이제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공이 자꾸 저희 쪽으로 넘어올 때마다 이제 긴장이 되더라고요.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헤딩슛이 날라오는데 그 짧은 순간에도 아 이걸 잡아야 되나 선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근데 끝나고 이제 생각했는데 조금 더 공이 구석으로 가서 제가 멋진 다이빙을 떠가지고 막았으면 더 큰 이슈가 됐을 텐데 자 한지호 뛰어들었습니다! 곧바로 잡지게 돼요! 자! 반대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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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곧바로 잡습니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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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